와 지금 내 개 이름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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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오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럭키배틀로얄이라고 해서 럭키블럭이랑 플레이모드로 사용해서 하는 모드인데 오늘 엄청난 게스트가 왔습니다 아 예 누굽니까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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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좀비자 야 아니거든 나거든 좀뜨비자 애들이 주인공병 있어요 주인공병 네 도티님이구요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하는 도티구요 옆에 떨거지들 데리고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은 앞뒤 안가리고 그냥 나가요 어 비위를 좀 잘 맞춰줘야되요 아 그러면 한번 우리 다른 분들도 비코니부터 수정님 순서대로 소개한번 하고 가죠 네 그렇죠 비코나 공부싱 비코나 공부싱 어? 소개하라구요 소개 네 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네 저는 천재구요 네 그래요 다음은 동굴에 사시는 분 동굴 사는 16살 여자 수정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장실은 아니죠? 동굴입니다 동굴 집이 2층 구조에요 쟤네 집이 아 부자시네 각 하나가 제꺼에요 2층집이 원래 로망아니야 로망? 네 그니까요 와 쫀다 계단타고 올라가는거 방에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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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집에? 네 집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어 장난 아니다 제 옆에는 잠뜰이죠 잠뜰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좀요 아 네 그래요 주인공 잠뜰님 그렇다고 해요 그냥 시끄러우니까 깍깍깍깍깍깍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자 그 옆에는 누구신가요? 저는 코디라고 합니다 고대요? 고대생이세요? 코디 코디입니다 왜 닉네임이 코디에요? 음 저는 몰라요 그냥 떠오르는 단어 아 그냥 떠오르는 단어? 떠오르는 단어 아 근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옆에는 왜 스캔을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태경이네요 안녕하세요 하지마라 하지마라 태경이에요 하지마라 어 그냥 가게요 하지마라 그 옆에 분은 뭐예요? 원주민이시네? 저요? 저분은 뭐예요?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네네 소개 저는 어 승차님 아 승차님? 네 어 어 그 뭐야 진호님의 실친이죠? 네 제 실친인데 실친보다는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빵셔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요 제가 제가 빵셔틀이고 제가 아 아 아이고 아무튼 어 진호님은 빈진호를 좋아하나봐요 아 네 저 빈진호를 굉장히 팬이에요 오 저도 저도 달리 뱀 피카소 아 봄에 안 자랐어 에 너무 까물 짱고 어 라인 장난 아니신데요? 학교 맨 앤 유 캔템 미 나 땡 아 너우 데라 루잉이 라이트 잘하죠? 어 아니요 별로 못해요 아 어 보여주세요 오늘 랩배틀 한 번 저요? 언프리티 랩스타 한번 갈까요 уч 언프리티요? 누구보다 빠르게나 남대가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요의 나그네 워 우워 우워 워 오구 우왕 아 아니 그렇습니까? 저는 원래 노래방 노래방에서 밖에 안불러서 이런 자리에서는 잘안합니다 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 아무튼간 저희가 8명이서 컨텐츠 진행할 거죠? 네 오늘 여데명이서 팀전 한 판 하시고 네 이제 개인전 한파 할건데요 일단 저희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다리 타시면 되요 아 나뭇잎이요? 옆에 보면 겨드랑이 터져 있어요 바람불면 날아가요? 날아가지 않아요 이형차 이형차 어 다왔다 룰은 아시죠 도톤님 아까 전에 설명 들어서 대충은 아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드린 룰표 뭐하세요? 룰표 룰표 방송에 보여주시면 되게 번거롭긴 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아 네 제가 할까요? 네네네 일단 컨텐츠가 럭키배틀로얄인데요 이게 일단 각자의 아이템이 지급되요 그만 때리시고요 안에 들어와서 버튼을 한 명씩 클릭하실거에요 네 각자 아이템이 지급되고 15분 동안 럭키블럭을 까면서 아이템을 얻어야 돼요 가장 필요한 광물은 딱 보이시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럭키블럭 사망시 무효에요 처음에는 무효인데 여러분들 닉네임 옆에 스코어보드가 생겨요 지금 다들 스코어보드가 화려하시는데 제가 좀 더 초기화시켜드릴게요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숫자 스코어보드가 생기는데 저 스코어보드가 가장 많은 사람은 이제 벌칙을 하실래요 뭐 하면은 좋나요 그럴까요? 저는 워낙 럭키가이라 그럴리가 없어요 아 진짜요? 럭키가이도 통순 이건 약간 번외 네 번외요 재미있게 하려고 최대한 구성이 좋네 나쁘지 않게 그리고요? 그리고 롤 보시면 전쟁시작후에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럭키블럭은 부시면 안돼요 팀은 개인전일 때는 두명까지 가능하고 1분마다 자기 위치가 자폐를 공개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망시 다들 아시죠? 포션 먹고 하시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좀 이따 받을 아이템인데 쉬움과 평화로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스트나 위도 나올 때 시끄럽고 진행이 번거로우니까 꼭 쉬움을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저희는 다 숙지했죠 네 알겠어요 일단 이번판은 4대4 팀전이죠 팀전 한번 하시죠 어휴 그러죠 그러죠 어떡해요? 저희가 이길텐데 영상 보니까 처음 못하시더라고요 서브아택 하는거 보니까 그게 왜 총을 잘 쏘는데 총 한 분씩 들어가셔서 도티님부터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짠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짠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누르면 오오오오 이게 뭐예요? 그게 이제 아이템 각자 생겼죠 아 기본템인가? 네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아이템이거든요 오오오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한 분 한 분씩 들어가셔서 오케이 오 신기하다 오오오 이건 뭐예요? 낙하산이에요? 낙하산인데 이제 아 맞다 건물 안에 다른 광물을 캐시면 안 돼요 아시죠? 어 네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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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블럭에서만 나온 광물을 캐야되죠 네 아마 건물 안에 가끔씩 엄청난 럭키블럭이 있어요 오오오오 그걸 타고 멋있게 딱 착지하면서 딱 낙하산 펴주시면 멋있지 않을까요? 이 럭키블럭이 낙땜을 방지해주는 건가? 저 건물 안에서 떨어질 때 멋있게 하시라고 낙하산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낙하산 딱 펴고 다 떨어질까요? 아 네 상관없고요 낙하산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한 번 해볼래 이따가 다 같이 한 번 해봐요 분명히 이거 못 펼치고 죽는 애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다 뽑으셨어요? 네 뭐하는거야? 저 뽑을게요 야 이거 뭐야? 자세가 뭐해 왜이래? 오오오오 이게 자세가죠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허어 야 자 이제 안 뽑으신 분들 계세요? 다 뽑았나? 다 뽑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뭐 통화 나누고 빰빰빰빰 아 그러죠 그럼 통화 나누고 어 뭐 서버멘트로 시작 이거 해주나요? 아 시작이요? 아마 이제 CV 이제 좀 더 시간이 나올 거에요 그때부터 이제 뭐 시작하는 거니까 네 15분지는 이제 저희가 50분에 정확히 시작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열심히 20분드랑 에메랄드 구하면 되는 거죠? 네 50분부터니까 9시 5분까지 네 밑으로 내려가서 또 시작하고 싶어요 네 밑에 내려가서 바로 시작하죠 내려가면 딱 시작하죠 지그를 어 어 아 뭐야 한 번만 disco 하 Almost By 낙하산 일 회용이 어 저 자꾸 끼고 있는 황후 저기 저기요 아 저기 낙하나니 오리가 있나봐요 아 자꾸 끼네요 어 저기 계속 끼는데요? 아 일단 먼저 이제 아 됐네요 계속끼데 계속끼데 아 어떻게요? 됐어요 됐어요? 네 됐어요 네 이제 통화 끊고 진행하면 될거 같아요 네 수고하세요 저희가 여기 남아있어도 되나요? 아 네네네 자 여러분들 이제 통화를 걸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와 떨린다 저 지금 TP좀 해주실래요? 아 잠시만 저 접어 나왔거든요 님들 이제 캐세요 빨리 빨리 캐셔야 되서 빨리 알템을 힉힉하십쇼 하겠습니다 아 또 되네요 뭐야 누구야? 너야?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팀이니까 어 팀이니까 같이다니죠 크리퍼 크리퍼 여러분들 저 멘트 어땠어요? 쩔었어 쩔었어 승장 승장 장사형 일로 놔 일로 놔 일로 놔 맞다 이거 스마트모그이 되지? 오케이 자 됐거든요 갑시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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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바저씨 바바저씨 여러분들 열심히 캐십쇼 흠 어 누구 다녀보다 나왔는데? 대박인데? 우물우물우물 아 벌써? 어? 금이다 어? 이거 금 나 적금이 뺏어먹으려고 했어 금 나 이거 갇혔어 아니 왜 갇혀 철블럭 철블럭 그 신호기 안에 철블럭 있으니깐 한번씩 캐라 저 분들 왜 나가시냐 벌써 조르셨네 아 그렇네 저희 패기에 짓눌렸네요 자 이거 좀 캐주시고 자 여러분들 욕은 삼가합시다 오늘은 아셨죠? 와우 가스트 없애 가스트 없애 아 가스트 나왔어요? 나왔습니다 와 깜눌 찌렀네 찌릿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럭키블럭 저 제가 또 누굽니까 여러분들 럭키블럭하면 당연히 나오는 이름 부르네 사나이 예 진호 아닙니까 부르네 사나이 부르네 사나이 진호님 아니겠습니까 예졸때 15분 때 어차피 저희가 모이니까 지금 모일 필요는 없어요 자 자 파밍 파밍 최대한 뭐야 럭키부주 럭키레기 아 깜짝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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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이거 가스트가 2원속으로 나오는건 뭔데? 어 폭션 엄청 많이 나왔다 아 벌써부터 밥한테 죽으시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뭔데 뭔데 아 나이스 승차아 자 아 고양이 야 승차 여기 밑에 신호기 캐야지 당연히 총알 쓰려면은 아 저기 자꾸 죽으시거든요 저거 지금 수정님 많이 죽으시면 안되는거 아시죠 네 아 근데 럭키블라구 뭐냐 그거 나왔어요 네 폭탈이 팍 터졌어요 어차피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기게 돼있어 그런 좀 이제 욕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지금 서버 상처 괜찮나요?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괜찮아요? 불안하게 되어있어 아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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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왜 어떻게 또 가스트가 나오는데 세 번 떴어 가스트가 이거 잘 챙겨야지 다야 다야 다 챙겼니 한개 안챙겼어 tal 이거 많이 죽으면 좋은게 없어 알지? 알지 우리 벌칙 걸리면은 우리 그냥 다иты 아아아아 승차 Aí 왜그러니 아 또 왜 가스트가 또 나와 아 엄청나온나 보이네 니네 오! 마그마 키고나왔네 대번째야 누구 한 번 또 죽으셨나? 한번밖에 안 죽었어 근데 저분들도 이네 이네 아 니네 그만 죽으세요 저희 많이 죽으면 님들 벌칙해야 되는데 괜찮아요? 어차피 코딱지 맛있어 난 코딱지 벌칙 요구할게 그만 좀 하세요 코딱지 타령 줘 야 맛있다고 아 진짜 더러워 저희 9시 5분까지죠 저희가 어! 음메! 야 니네가 많이 캐줘야지 우리가 이제 없는 애들 도와줄 수 있단 말이야 알지? 나 철 또 났다 어떤 사람이 금블럭은 다 안 캐고 왔어 내가 다 먹어야지 금블럭은 필요 없어 총탄 총탄 총탄은 철이야 나이수 에메레드 블럭 에메레드 블럭 지금 몇개냐 상대방 훔쳐도 돼 나 완전 많아 지금 에메레드 블럭 어 이거 훔쳐도 돼요? 어 내껄 돼요? 나 에메레드 블럭 10개 있어 어 야 위도 떴어 위도 떴어 위도 떴어 위도래 봐 어우 지금 떨려 평화로라도 즐거워 캐야겠다 근데 금 필요 없지 않나? 금 필요 없다 이거? 아이 젠장 나 에메레드 블럭 10개 10개? 어 어 괜찮네 지금 나는 지금 에메레드 블럭 하나랑 에메레드 열한개랑 다이아 열한개 아 열한개밖에 없네 큰일났네 아 컵렉 저기 하나도 없어요 오! 야 어 맞아 다른 광무는 캐면 안된다 알지? 지금 여기 다이아로 지금 여기 도배 됐는데 여기 캐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예 럭키블럭이 웬만해서 바깥쪽에 많아 안쪽보다는 어우 머리에 깔려 죽으셨네 야 저 머리에 깔려 죽으면은 조용이 없네 더티지빠자 두 번 죽으셨네 야 승찬 일로와 따라와 야 근데 이거 돼지같은거 한벌 다 못죽이나? 딩구나 이거 뭐 어떻게 못해요 딩군이? 딩군이 여기있어요? 여기 계시구나 좋아 어 고기 나이가 떴어 어 절 몰라 저 가스 떴다 저리야 아 근데 자꾸 고기가 나와 헉 이리 올라가시죠 아하 아 좋은게 안 떠 야 많이 죽으면 좋은거 없다 알고 있어라 알겠습니다 어 다이아 다이아블럭 하나 있는게 포기할까냐 아니야 피아들 개쩔어 왜 오 나았어요 역시난 행운의 사나이아 아 나 버섯 나왔어 어 나 오늘 왜 이렇게 잭팟이 안 터지지? 아아아아 애매랄을 썼다 오지대어 여보 그거 땄어? 어 알겠어 알겠어 좋아 자 이거 열심히 캐주고 탁탁탁 자 나머지도 캐주고 자 9시 5분까지니까 어 별로 안남았어 벌써 9분 남았어 어? 좀만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만 더 다르게 어 도티님이 랩좀 하시네 아니 아까 말이야 자 8개 님들 지금 잘 캐지고 계시죠? 그럼 지금 에메라드 불러 14개 불러 30개밖에 안되는데 에메라드 우리가 부치면 돼 저 에메라드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캐세요 지금 도티님 2번 죽었고 비코님 2번 죽었고 둘 중에 한 분이 자라면 벌칙할 수도 있어 어어호호호 왜요? 나 죽을 것 같애 아 뭘 저희 상관이 아니니까 으으으 그..그..그..그게..그.. 허어 거의 근데 방어구 어떻게 맞출 거니까 필요 없지않나? 에 아뇨 뭐가 필요 없어요 아 방어보 지금 필요없죠 그치 그치 저기 이거 있잖아요 딩구님 이거 그거 못해요? 그 뭐지? 몬스터 다 없애나요? 지금 주위에 있는거 아 좀 이따 말해서 엔더 진주를 못쓰게 해야겠지? 도티님은 세번 죽으셨네 엔더 진주 아까 전에 처음에 있던데 도티님이 끊어가셨는데 아 그래? 어우 자꾸 죽으시네 도티님이 아 늑게는 뭐야 어 따라와라! 우리 오늘 몬스터로 사장하자! 따라와라! 와 늑게 나 지금 몇마리인줄알아? 님들 가스트 많이 나와요? 너무 많이 나와 다섯번째야 지금 어 나 한번도 안나오는데 오늘 너 운이 없는거야 밖에 나가면 안돼 밖에 나가면 사망강입니다 제가 나 오늘 안그래도 자전거 타면서 다섯번 죽을뻔했어 아 진짜요? 아쉽네 쟤 또 있네 어 또 죽었어 원이진다 원이진 럭키 하아 오 오! 모르다 모르 떨어질 때 위에 딱 블럭 생시키에 놔두면 돼 오 아 베리 베리러키부츠랑 베리 헬멧이 떴네요 이거는 진짜 개이득이죠 보통 이득이 아닙니다 이정도면은 자 이제 7분 남았거든요 아 다이아 찾아다 난 가스트 한번도 안뜨는데 뭐지? 코딱지 못개생김 어 수정이 세번이네요 승차이 세번 도티님 세번 날 한번도 안죽었어 쩔어 쩔어 저도 한번도 안죽었습니다 야 저 시댁이 좋아 자 일단 맵을 좀 둘러봅시다 떨어져 맵에 좀 괜찮은게 어디 보자 헐 나 또 죽을꺼 같은데 불타가 불타가 피 아 수정이 네번째 이거 이러다 진짜 코딱지 어 이렇게 올렸다 오 5분까지라니까 어? 죽이면 안돼 오 서버렉 같은건 없죠 여러분들 없는거 같습니다 아 또 이거 떴네 도티님이다 왜 파밍이 안좋은데 오늘 와 형 계속 터진데 재판 야 오늘 형 운인가봐 우리 운 다 뺏어갔었죠 형이 오오오 이아스 피그 아 석이형 오오오오 또 죽어버렸어 아 나나나나나나나나 코딱지 먹게 생겼다 도티님 또 죽으신건가 코딱지 맛있다니깐 아 죽었어 아 한개만 캐면 돼 한개만 캐면은 차차차 아 또이거네 다이아블럭 저쪽은 다이아블럭 많으신가봐 다이아블럭 뿌리고다녀 누가 여기 다이아블럭 딱 나왔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누가 태경님이신가 와 부자네 다이아블럭이 야 이거 우리팀이 우리팀 뿌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자 이제 cb스타트를 이거 어차피 전쟁할때 키면 되니까 cb스타트는 아 선제는 이제 케이디로 키는거같은데 다이아블럭은 아 저 지금 다이아블럭이 어 잡혀앉아 내 강아지를 지금 공격해아드라 태경님 죽여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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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요 헤드샷 헤드샷 네 제 강아지를 지금 공격하시는데 저 늑대가 보통 늑대가 아니에요 야 지금 태경님 이로써 세번째입니다 아 나쁘지 않아요 어 어 수종님 오늘 이제 걸리시려고요 아니 저희도 상관없어요 칼을 내가 이기려고 내가 이기겠지 하고 싸웠는데 옆에서 막 스킬레터는 있어 뭐 여기 럭키블럭이 많기 때문에 아 피코님 처음으로 죽었네 아니 세번째네 피코님 금블럭 필요없지 금블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거지 아 네네 아 웬 엔터 드래곤이요 와 그만큼 많다는 소린가 필요없을텐데 근데 이거 확실히 명령어보단 종이라니까 훨씬 더 퀄리티있다고 느끼진다 그치 편하기도 하고 어 호박 나무를 닫아있어 호잇 와 닫으면 또 터졌어 잭팟 지저스 이게 무슨말이 필요해 흐흥 왜요 수종님 아 또 죽으셨네 아니 저한테만 이거 걸리는거에요 아니요 이미 못하시는거같아요 제가 오 어 엔더맨 좋았어 고양이들아 가자 여섯번 여섯번이나 죽었어 아 헬멘 어 3분 남았다 제가 세토맨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어 밥 밥밥밥밥밥 얘들아 공격해 밥밥밥밥 팝팝팝팝팝팝 오 야 밥이 너무 조그만데 와 내 늑대 진짜 좋다 오늘 야 늑대 캐리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오늘 제 늑대가 캐리합니다 아 위드 아 위드 어 나 죽는다 위드한테 맞춰가지고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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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베레누 아 나 바로 앞에서 놓쳤어 아 아 2분 남았네 어? 안녕 설마 님 도망하시는걸요? 근데 왜 우리 좌표 안떠요? 이게 게임 착하면 뜰거에요 또 죽었어 자 야 왜이렇게 죽냐 야 너네 그래 큰일나 어이 죽어어 코딱지 먹고싶어요? 괜찮아 내 앞에 오케이 아 6번이 계시기 때문에 톡지는 맛있어 야 6번 죽은거니 대체 얼마나 많이 죽는거야? 허허허허허헣 문의필래 총사고할수 있을것같아 아니 돼지가 그 돼지가 어떻게 날려 아 큰일났는데? 덕진님 안돌아주시나본다 어떻게? 시간 늘려야되는거 아냐? 아 그런가요? 일단은 진행하자 알겠습니다 이거 딩구님 채팅치시죠 이거 소개가 못하나요? 몬스터들? 지금 9시 몇분이에요 여러분들? 4분 어? 님도 튕겼음? 노노 나라아지 아 책파트 줬다 오? 몇시에요? 5분 5분 오케오케 통화가겠습니다 잠시만 도티님 지금 튕긴거 같은데 통화를 걸어볼게요 들어가? 저기? develop 토스 오케오케 icho 오케오케 오케오케 감사합니다.